아 이다지쌤 현강을 듣고 있어요? 음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SNS에서 되게 그런 인맥들이 좀 되게 많이 얽혀있어요 여러 분야 쪽으로 그 막 그 MCN 대표분들도 막 얽혀있고 막 각 업계의 막 CEO들도 얽혀있고 막 관련 활동들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얽혀있고 그리고 되게 그런 강사들 인맥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원래 그 EBS 그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하는 그 뭐냐 주치라고 불리는 그 남주처 쌤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쌤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 쌤은 영어잖아요 그 직장인 영어 그러다 보니까 그 뭐냐 토이킹 김대균쌤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아 한나님 방송에 그 이다지쌤 출연한다고? 아니 뭐 난 그날 방송 보면 되니까 그렇고 이제 그 토이킹 김대균쌤이 이제 나한테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알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때쯤이 김대균쌤이 막 SNS 쪽으로 영역을 확장을 하고 막 아프리카 TV 공식 방송도 막 하시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 김대균쌤이 그래서 대균쌤이 어제 그 페이스북 그걸로 글로 그 뭐냐 승훈씨 생일 축하해요 그걸 이제 써서 올린 거야 근데 그 모바일로 글을 쓰신 것 같던데 글을 쓰신 장소가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셨나 보네요 해서 얘기를 했더니 김대균쌤이 일본 가서 토익시험 모신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김대균쌤은 일요일에는 수업을 안 하세요 김대균쌤이 일요일에는 수업을 안 하시는 이유가 그 토익시험 현장에 가서 시험을 모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뭐냐 현장 분위기 이런 거 직접 막 그 방송하시고 막 페이스북 갔다가 그 토익 시험 현장 막 이런 거 방송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일본에 가 계시는 거야 일본 가서 토익시험을 모신 거야 하여간 그렇고요 하여간 뭐 그런 게 있었고 하여간 이제 내가 새벽에 집에 왔어요 새벽에 집에 와서 잠깐 이제 방송을 하고 잤어요 자고 이제 한 점심쯤에 일어나가지고 근데 이제 생일 축하 그 페이스북 타임라인 글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야 그걸 이제 또 일일이 답을 해주잖아요 저는 전에도 눌러주고 답도 해주고 다 하니까 진짜 제일 오래 썼던 것부터 저는 한 단계 한 단계 다 그 따다다다 쓰면서 답을 남기거든요 그렇게 답을 남기면서 그 어 근데 약간 평소에 좀 교류가 없었던 사람은 그 어 네 감사해요 뭐 이런 것까지만 하고요 그 뭐냐 좀 되게 뭔가 교류가 많았던 사람들은 뭔가 그래도 기억나는 게 좀 더 있으니까 내가 뭐 몇 마디대로 더 써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사람들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SNS를 하실 때 좀 가급적 좀 서로의 그런 공감대를 맞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공감대 맞게 해주시면서 그 좀 그렇게 좀 서로 대화를 좀 이어나갈 수 있는 사이면 당연히 좋잖아요 그래서 난 이제 아는 동생 중에도 그 막 영어 강사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음 의외로 진짜 나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막 영어 강사들이 있고 그 학원 강사도 있고 나는 진짜 그렇게 실제로 토익 보는 일이 별로 없고 막 그런데 그 난 토익 관련 쌤들이 굉장히 그 SNS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뭐 이제 뭐 영어 강의를 한 줄 아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뭐 할 건데 음 어쨌든 그래서 SNS에 이제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는 생각 중이에요 그 생일 쪽지로 보낸 사람도 있고 아니면 타임라인에 글 남긴 사람들인데 타임라인은 계속 그 스크롤을 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이제 페이스북 친구가 2,300명 때니까 그 2,300명 때가 되다 보니까요 약간 그 생일 축하 관련해서 연락을 받는 그 사이가 한 거진 한 100명이 다 돼가요 최소 100명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일일이 다 체크를 해 주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요 되게 그런 되게 그것도 한 몇 시간 잡아먹는다 몇 시간 잡아먹고 음 그런데 이제 좀 그렇잖아요 평소에 연락 없던 사람들 생일 축하해요 막 이런 거 연락을 보내주면 어 내일 고마워요 말고는 뭐 딱히 해줄 말이 없거든 그래서 자주 뭔가 좀 보였던 사람들은 어 멀리 어디 멀리 갔다 온 거 같은데 고생 많이 한 거 같아요 근데 챙겨줘서 고마워요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 그러고 보니 어제 생일이었죠 축하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 나랑 생일 하루 차이네 뭐 그렇게 미리 한 사람도 있고 그니깐 되게 다양해요 음 그냥 뭐 되게 다양하고 음 뭐 그렇더라고 그랬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SNS 할 때는 뭔가 좀 공감대를 좀 많이 형성을 해줘야지 지속적으로 좀 서로 좀 이런 give and take가 있지 않을까 음 요즘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뭐냐 번호 따서 그 연락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음 연락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거예요 뭐냐 분명 그 카톡을 하면요 생일이라고 알림이 뜨거든요 생일이라고 알림이 뜨는데 생일이라고 얘기를 안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음 하여간 그.. 그랬구요 어 카노, 아이스블렌더, 아메리카노? 이건 또 뭐야 사용후기 리워드 이벤트 이거 한번 해볼까? 음 음 잠깐만 이거 맥심 광고 좀 한번 잠깐 볼게요 네 그렇고 어쨌든 그걸 해보고는 싶어요 이제 좀 가급적 많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서로 공감대를 이어가는 그런 글을 남겨야 되잖아요 SNS에는 그.. 아.. 이제 생방송 채팅도 약간 그런거죠 토크 그 주제를 좀 약간 이어나가는 거 BJ하고 좀 얘기를 해야지 음 원래 이제 아프리카TV 생방송 채팅은 이제 BJ하고 얘기하는 거고 아 물론 이제 근데 자주 보는 시청자들끼리 인사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BJ에 맞춰주는거지 음 그 이제 어떤 BJ들은요 그.. 이제 녹방을 틀면요 녹방 틀면 이제 그때 이제 팬들끼리 어.. 뭐 안부 물어보고 뭐 그런 사람들 있기는 해요 그거는 사실 BJ들도 녹방시간을 허용을 해 음 그러니까 그런것처럼 좀 대화를 할 때 좀 주제를 좀 맞춰주는게 좀 그렇게 잘 얘기하고 사는 사회화를 잘 이루고 사는 사람의 특징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어쨌든 뭐 SNS든 뭐 모바일 메신저든 뭐 여러가지 방법으로 어제 하루 동안 뭐 생일 축하해 주셨던 분들 되게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오후 이 공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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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